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할인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런 거냐면은 자, 이런 구간들 있죠. 이런 구간, 구간들. 이런 구간, 구간, 구간. 제가 그어놓은 데 있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서도 지지받고 급등. 여기서 지지받고 단기 급등.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급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는 점과 좋게 보는 점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런 구간에서 주가 올라갈 때 어떻게 됐어요? 거리랑 터졌죠, 그죠? 여기 저항이 있으니까 막고 밀릴 수 있어요. 이 부분 당연한 겁니다.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이 구간에서 막고 밀릴 수 있어요. 왜? 저항 구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예요. 여기 거래량보다 여기서 거리가 많이 터졌어요. 그럼 여기 조금 안 좋은 신호거든요. 딱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에? 이게 왜 안 좋은 신호지? 라고 하실 텐데 그럼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 생각해 봅시다. 자, 이 5,400원에서 6,000원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손절한 사람 있겠죠? 매도한 사람. 본전 와서 매도한 사람 있을 거고 신규 진입한 사람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다라는 거는 매도와 매수가 활발했다는 거거든요. 매도와 매수가 활발했다. 근데 내려가다가 여기서 한 번 더 주가가 급등할 때 거래가 터졌다는 것은 여기도 매도와 매수가 굉장히 활발했다. 근데 이때보다 매도와 매수가 활발했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물려서 지친 사람들이 이 두 번째 구간에서 거래량을 보면 알겠지만 더 많이 던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매수세가 셌다라고 하면 여기서 말아 올렸겠죠. 근데 매수세가 셌... 하지만 거래량이 셌는데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매도세가 셌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힘이 내려갔다가 다시 한 번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약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차트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다. 지금 구간은.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크게 보잖아요. 크게. 그죠? 이 단기적인 것만 보면 이렇게 보여요. 단기적인 것만 보면. 근데 우리가 조금 숨을 가다듬고 조금 편하게 해서 길게 봅시다. 길게.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좀 길게 길게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자 먼저 이 주봉인데 먼저 얘네가 여기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구간부터 물려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탈출시켜준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가 언제입니까? 2011년. 2011년부터 2023년도. 자 이 구간까지 12년 동안 물린 사람들이 이제 한 명도 없어요. 어. 이 구간. 이때 올라갔을 때 보면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물량을 싹 다 받아준 누군가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린 누군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세력이라고 부르죠. 세력이라고. 세력이란 놈들이 여기는 물량을 싹 다 받아서 가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그건 선생님 알겠어요. 어. 세력들이 들어왔다. 알겠는데 근데 사실상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음.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 거 아닌가요? 왜 도대체 하림 지주가 인수하는데 하림이 올라가나요? 제가 이거에 대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의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림 지주를 딱 검색해서 들어가 볼게요. 하림 지주. 딱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뭐가 있죠? 자 강력한 매물대가 있습니다. 이때가 뭐 있냐면은 라덕연 사건 아시죠? 라덕연. 이 주가 조작 사건. 이걸로 인해서 하림 지주 올라가다가 여기서 대량 매물이 나왔죠. 이 11,000원 구간. 그리고 개파락 구간 어디? 9,000원, 10,000원 구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저항을 맡게 됐습니다. 그죠? 저항을 맡게 됐다. 그럼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할 때까지는 이 주식은 올라가기 힘들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 하림 지주가 못 올라가는 이유. 하림. 첫 번째. 하림인 지주가 HMM을 인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림 지주가 못 올라간 이유. 여기서 나오죠. 일단 거래량과 매물대. 그죠?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자, 하림 지주에서 HMM을 인수하는데 가장 큰 자금 조달을 할 때가 어디죠? 페노션이죠. 물론 하림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자금 조달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회사는 페노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걸로 증자하는 거예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증자할 가능성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 페노션의 대주주가 누굽니까? 하림 지주입니다. 하림 지주. 결과적으로 페노션이 증자를 하게 되면은 하림 지주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림 지주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구간에서 하림 지주는 뭐가 받아요? 직 간접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회사 재무에. 왜? 어차피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 HMM을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어쨌건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기 악재 장기 HMM의 영업이익이 올라오면서 장기 호재로 보겠죠.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하림 지주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림 지주가 못 올라가고 누가 올라가는 거다? 하림이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지금 하림만 보더라도 월봉으로 보더라도 모든 매물대를 다 먹어줬습니다. 연봉으로 보더라도 모든 매물대를 어떻게 했다? 한번 긁어줬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2011년까지. 요러한 상승력을 봤을 때 하림은 확실히 누군가 좀 들어왔다. 그리고 얘네 주포의 의지를 좀 보자라고 하면 이 구간은 이 구간을 안 깨요. 지금 어디입니까? 이 구간. 거래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이 구간들. 이 구간들. 어디? 4,000원대. 4,000원대 구간을 안 깨고 있습니다. 이걸 봤을 때 우리 고점은 좀 낮아지고 있지만 고점은 낮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 주포가 그래도 이 구간을 안 깨려는 의지로 봐서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다. 근데 상승 시기가 도대체 언제냐 언제 올라갈 거냐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하림이 HM을 인수 못한다는 게 제일 큰 문제가 자금 문제입니다. 자금 문제. 자금 문제 플러스 아니 닭고기 회사가 무슨 해운사를 인수하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하림은 먼저 이 페노션이라는 데를 인수해서 현재 잘 운영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하림이 HMM을 인수하려는 목적은 간단해요. 뉴스 하나만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읽어보면은 하림 6.3조 HMM의 인수 이어 6.8조 양재물류단지도 시동을 좀 걸고 있다 라고 나오죠. 요거 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HMM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광고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그쵸? 참 자 어쨌건 지금 자 6.4조 자 6조 4천억대 인수대금으로 HMM의 인수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하림이 이번에는 6조 8천억 규모의 서울 양재동 스마트시 사업에 시동을 건다. 수건 사업으로 하림그룹이 추진해온 서울 서초구 양재동 도시 첨단 물류단지 개발 사업이 서울시 심의조건부를 통과한 것 나오는데 좀 읽어보면은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이미 2016년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를 매입을 했었고요. 물류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2024년 돼서 이제 빛을 발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하림이 앞으로 주가 성장성 퍼포먼스에 있어서 지금 아직도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추가적인 상승이 이러한 재료들 때문에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하 8층에서 지상 58층 규모 R&D 연구개발 시설 20% 공동주택 998세대 오피스텔 972세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조건부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외부교통 개선 대책에 대한 사업자 분담 비율 상황이다. 조건부에는 신분당선 역사 신설 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른 사업비 부담과 신양재IC 신설에 대한 사업자 분담 비율 상향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결과적으로 나라에서 할임 쪽이 조금 더 비용을 부담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겠다 이건데 할임이 하겠죠. 결과적으로 이거 해주고 이걸 얻는다라고 하면 실보다 득이 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무조건 할 거고 그쪽에 읽어보면 이번 조건부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서가 보완 접수되면 내년 1월 말 물류단지 계획 승인 내용이 서울시 서울시보의 고시된다. 이후 서초구청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오는 2025년 착공 그리고 29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라고 좀 나와있죠. 그러니까 할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뭐가 있다? 호재들이 넘쳐난다. 넘쳐나고 애초에 할임 그룹이 자금이 많이 없었으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자금의 문제에 대한 것들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이런 사업 어떻게 다 하나하나 하겠습니까? 돈 있으니까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HMM을 인수해서 할임이 HMM에 있는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할임 주주로서 알바입니까? 알바예요? 그지 않아요? 솔직하게? 알바예요? 필요 없잖아요. HMM에 인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인수만 하면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더라고요. 우선협상 대상자. 자 KDB 한국산업은행이 동원과 할임을 두고 나서 할임의 손을 들어줬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 들어가서 기자들이나 아니면 개인 취하자들이나 여기서 왈과왈부해요. 아니 할임 인수 못한다. 돈이 없다. 근데 그건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KDB 한국산업은행 얘네가 평가했을 때 할임이 인수 가능하다고 했으면 인수 가능한 거예요. 얘네가 M&A 꿈들이에요. M&A 전문가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가? KDB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인수 우선협상 되고 나서 인수는 제가 볼 때 전혀 문제가 없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주가 방향이잖아요. 올라갈까 빠질까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한 게 뭐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물량을 받아주고 나서 조정받는 중이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면 어떻게? 쭉쭉쭉 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구간에서 하나만 좀 기억합시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뭐예요? 목표가 잡기입니다. 목표가 목표가 잡기 두 번째 해야 될 거 뭐예요? 추가 매수 타점 잡기 이거 두 가지만 좀 하시면 돼요. 목표가는 왜 잡냐? 자 우리가 에코프로우 같은 경우에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160만 원 갈 줄 아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승자 누구인 줄 알아요? 목표가 100만 원 잡았던 사람 목표가 150만 원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10만 원 산 사람들도 목표가라는 게 없기 때문에 30에서 40만 원 가면 전부 다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매도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목표가를 100만 원 150만 원 잡고 있던 사람들은 100만 원 잡은 사람들은 적어도 80에서 90에 매도하고요. 150 잡은 사람들은 적어도 120에서 130에 매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계속 들고 간다는 거 목표가 하나 보고 그러니까 할인 목표가 잡아놓으시고요. 흔들리지 마세요. 여기 있는 물량 다 잡아먹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밑에서 있던 사람들 그리고 위에서 물렸던 사람들 차익실현물량 받아주고 있다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일자로 올라가게 되면은 밑에서 산 사람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안 팔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오래 물려있던 사람들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물론 판 사람도 있겠지만 세게 올라가면 안 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포가 끌어올려서 고가가서 물량을 던질 때 주포가 물량을 던져야 되는데 이 개인 처자가 물량 같이 던지게 되면은 주포 물량도 매도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한번 털어주고 가는 조정의 흐름이니까 반드시 위에 번호 있죠? 010-920-16329 이쪽으로 연구소 연구소라고 세 글자 보내셔서 반드시 뭐하자? 받아가자. 받아가자. 뭘 받아가요? 목표가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목표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추가 메타점 이미 제가 추가 메타점 한 번 나갔어요. 이런 구간들에서 메타점 나갔다. 나갔는데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말했죠. 은봉 은봉의 중심선을 결과적으로 넘어줘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지속적인 저항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텔레그램만 같은 데서는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곳에서 단기 매도 나갔고 중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어떻게 기다리자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뭐하자? 일단은 좀 추위를 지켜보고 추위를 지켜보고 기다리자라는 의견을 한 번 다시 드리고요. 지금 구간 은봉만 좀 넘어준다면 폭등이 나올 텐데 은봉까지 가는 길이 좀 험난하긴 할 겁니다. 우리 지금 거래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오늘 목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주봉으로 보더라도 거래량이 저번 주에 비해서는 현재의 좀 저조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그 다음에 29일에 폐장일도 있지만요. 그죠? 있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절반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관심이 많이 있어야 좋은 건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관심이 없을 때 이런 구간에 물린 사람들이 물량을 던져서 보통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불나방이에요. 불나방. 불나방이라서 하루 이틀을 못 견뎌요. 들어갔다 안 오르면 바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물량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서 관심이 잊혀질수록 이런 사람들이 손절을 나오고 그 손절 물량을 받아서 빨리빨리 올라갈 가능성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추가 메스타점 정확한 추가 메스타점 그리고 확실한 확실한 대응 전략 받아가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010 92016329 이쪽으로 연구소라고 저희 채널이 세력주 연구소 팁이잖아요. 세력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소라고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 관련돼서 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체크하셔서 한번 목표가 받아가시고요. 목표가 설정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목표가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뭐하자? 추가 메스타점까지 받아가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하림이 무조건적으로 인수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하림이 이제 인수함으로써 해운사로 자리 잡게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하림에 반영돼서 추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출하게 됩니다. 추가 메스타점 확실하게 잡으셔서 비중 조절 잘해서 평단 낮추고 수익 보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마무리하겠고 위에 번호로 연구소라고 남겨주시면 목표가 그 다음에 대응 전략 그 다음에 추가 메스타점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